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2차전지역인데요. 우리 빠부께서 오셨습니다. 하이틱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희한하게 금요일날 이창환 부장님, 저희 방에서 오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로 빨리 가고 싶었나봐. 목요일은 아주 2차전지역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샀다가 부장님 모시는 목요일날 팔아야겠어. 팔면 안 돼, 그냥 계속. 계속. 금요일날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나오시니까 금요일 아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2차전지도. 그런데 에코프로는 정말 견조하대요. 에코프로는 정말 견조한 흐름들, 오늘도 그랬고요. 에코프로가 결국 코스닥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또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는 최근에 변화나 포인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양극재 밸류체인을 가장 완벽하게 수직 계열을 한 에코프로가 시가총 1위에 올라간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극 에코프로 BM에 그동안 연결 영업이익을 의존했다고 하면 그 외에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이 급성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코프로가 더 강한 희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 산업에서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주사가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에 굉장한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FTS의 ET100과 ET50 지수를 5월 31일에 편입이 결정되고 6월 16일부터 정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MSCI 말고 FTS이 당시에는 수급 자체는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후로 액티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휴가 중에 FTS ET100을 추정하는 IEM이라는 이렇게 ETF를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상 액티브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대략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1조 4,700억 정도 순매세를 했습니다. 그 전에 82만 원까지는 개인들의 순매세 위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조정 이후에 6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서로 인해서 지금 에코프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기관 동안에 기관은 지금 1,000억 정도 안팎으로 한 1,200억 정도 샀나요? 고등답게 안 샀습니다. 그러면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등의 이런 기관들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수급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5만 9천 원에 오늘 돈가를 끊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8월 18일자 나온 소식인데 에코프로가 에코프, FTS의 본지수, 올 월드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코스몬, 힌스로드에서 같이 편입이 됐고요. 메리티 증권에서는 대략 수급을 한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MSCI를 주목하니까 그렇죠? FTS는 별로 뉴스가 안 됐네요. 아직 국내 뉴스가 잘 안 나왔는데 메리티 증권에서 8월 19일 마감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저는 그 전에 먼저 FTS 자료를 받아서 봤었고 제 개인적으로 한 1주일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5조 단 1,500억 정도 그 정도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한 5천 원에서 1조 정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이 8월 31일부터 들어옵니다. 8월 31일 종가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달에 MSCI와 FTS의 편입에 따른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요소고 또 이게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미 매집이 상당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관 빼고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스탠스를 물량을 상당히 많이 잡은 상태고요. FTS 본지수는 어쨌든 9월 초에 발표가 확정 발표가 나고 9월 19일 종가부터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전에 8월 31일까지가 에코프로의 시간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9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보시겠고요. 9월까지는 계속 에코프로의 시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에코프로를 공매도 친기관 쪽에서는 지금 물량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고 외국인들은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어서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휴스 퀴즈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휴스 퀴즈가 발생했습니다. 82만 돌파하면서 100만 원을 단번에 돌파가 나왔고 그다음 움직인 게 바로 포스콜홀딩스였고요. 오늘도 보면 포스콜홀딩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4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 중 포스콜홀딩스 대장주 4종목 중에서 조종폭이 적은 게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콜홀딩스였거든요. 포스콜홀딩스의 21선을 가까이 가는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이 휴스 퀴즈가 다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퓨체업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에코프로가 먼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홀딩스 나오고 그다음에 퓨체업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현재 그리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이 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반등의 강도가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에코프로의 시가총 1위는 당분간 계속 지켜지고 이거는 당연한 결과다. 성장산업에서의 초고성장 산업이 나타날 때는 그 안에서는 지주사 상승률이 훨씬 크고요. 예전에 SK라든가 CJ라든가 자회사들의 성장이 클 때 지주사들의 상승률이 훨씬 클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양극재 업체보다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상승폭이 강했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도 3%가 올랐지만 에코프로 비엠 3% 퓨처엠이 11%가 올랐어요. 양극재는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인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우선순위도 퓨처엠이 좀 앞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일단은 3분기 양극재 판가 인하 우려에 따라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양극재 종목들이 좀 더 공유에 대해서 많이 받았고요.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 대표적인 거고 다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NCM 판가보다 NCA 판가가 떨어지는 게 덜하고 수출 물량도 NCA는 오히려 증가를 더했고요. 그래서 지금 NCA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LNF보다는 NCM만 전문으로 하거나 에코프로 비엠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실적 방화될 것이고요. NCA와 NCM을 둘 다 NCM 쪽 비중이 좀 높은 퓨처엠이 좀 덜할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에코프로 비엠이 있는 공장이 있는 청주 쪽에서 좀 더 수출 물량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NCA 쪽에 특히 삼성 SDA 쪽으로 가는 쪽에 에코프로 비엠이 상대적으로 실적 방화도 될 건데 LNF 쪽이 여전히 테슬라 쪽 출하 부진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양극재 종목도 투자할 때는 결국에는 2025년도 전기차 대량 산산 시대를 보고하기 때문에 분기 이런 실적에 대해서 민감 협의는 없고 그냥 노이 정도로 이럴 때 조정받을 때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사는 거고요. 맷은 이럴 때 하시면 되겠고 주목할 경우는 양극재 기업들이 대량 공급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8월 18일자 포스코 퓨터엠이 주행과의 수십적 공급 계약에 대해서 추가 공시를 했거든요. 협의 중이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포드였네요. 포드랑 수십적 공급 계약 얘기가 SK온과 에코프로 비엠, 포드와의 삼각 캐나다, 몬트리오, 큐백주의 공장 같이 합작 공장을 세우는데 그거 다 마무리되게 되면 포드 쪽도 포스코 퓨터엠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스모 흰 소재도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K온과 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삼성 SDI 쪽도 ESS 쪽 말고도 전기차형으로도 공급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바로 에코프로 비엠과 앤솔 관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3월 31일에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뉴스 제목이 에코프로 비엠, LG 앤솔, 양극재 공급 노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LG앤솔루션이 양극재 공급 양사 간의 양극재 공급 논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바로 NCMX 양극재를 엔솔에니 납품을 하는 것으로 논의 중인데 당시 NCMX가 LG앤솔루션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한 거라고 뉴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NCM, 니켈, 코발트, 망가노의 X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 X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비엠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동채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아마 논의가 중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타이밍상 4월에 나올 타이밍이었거든요. 뉴스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도 내신 기대를 4월에 좀 하고 있었는데 뉴스화가 되지 않은 거는 어쨌든 재판이 구속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30일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솔루션이 하반기 때 대기용 수주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상 수주장관의 3분기 때문에 600초 넘어가는 걸 보는데 그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에코프로 비엠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스코 퓨처인과 나머지 양극재 기업만으로는 양극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코프로 비엠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에코프로 비엠과 LG에너지솔루션 시험 간에 공업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규모는 이전에 나왔던 공업계약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FP가 우리가 이제 3원계 한참 뒤털어진 것처럼 그랬다가 최근에 보면 여러모로 가격 경제뿐만 아니라 효율을 높이고 빠른 충전에서 꽤 뉴스들이 나옵니다. 3원계와 LFP의 어떤 경쟁구도 이런 데서 좀 챙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좀 시간상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LFP를 탑재를 서두르는 쪽은 대부분 3원계 배터리를 구하지 못한 완성차 기업들이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KG 모빌리티, 쌍용차 같은 경우도 3원계 배터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것인데 LFP 배터리는 사실은 ESS용으로 개발이 된 건데 이를 완성차 쪽으로 전기차용으로 넣다 보니까 그만큼 성능이 무리가 생기고요. LFP 배터리, 특히 이번에는 테슬라가 CITL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철저히 외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팔렸는데 지금 BID의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가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판가가 90%에 육박을 하거든요. 비싸서 테슬라가 쓸 수 없고 그리고 그거를 LFP 배터리를 중국에 썼지만 중국에서도 외면 받은 배터리를 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우리가 테스트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걸 받을 수 있는 배터리 장착한 건 미국을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중국에서 외면 받은 차를 지금 테슬라가 판매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CITL 같은 경우도 2027년부터는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비싸질 거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재고가 쌓여있는 LFP 배터리를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는 M3P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했던 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검증된 게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국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개선될수록 가격이 싸지는 특징이 있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는 성능이 개선될수록 비싸집니다. 더 비싼 강물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난 것이고 쓰다 보면 2, 3년 후에는 LFP 배터리는 사실상 시장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오늘 EU 집행위원회에서 헝거리 대브렌치에서 CITL이 100기가와트씩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라이센스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지하수와 환경오염, 토양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지금 CITL이 헝거리에 100기가와트씩 짓는다는 공장마저도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2차 전제에 대해서는 전략이 사실 한 주 전과 오실 때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가면서요. 다 비기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 M 거기에 에코프로 HN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 이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새롭게 에코프로 HN, 나노신소재가 원래 말씀하셨던 기업이던가요? 새롭게 최근에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모멘텀이죠? 나노신소재는? CNT 도전재가 내년부터 급성전을 할 것 같고요. 실리콘 응급제 탑재가 원래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해 늦어졌고 특히 대주전자 재료도 그 전에 실리콘 응급제 탑재가 두 종밖에 안 됐었거든요. 테슬라 모델 Y랑 포르쉐 타이카만 됐었는데 내년도에 7종으로 늘어나니까 3.5배 증가하고요. 실리콘 응급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CNT 도전재가 들어가는데 그게 나노신소재 하는 것이고 또 다중목이 아닌 단일벽, 단일벽 탄소나노투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서로 밀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나노신소재가 내년도에 실제 급성장이 된다.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에코프로, 에코프로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M 네 종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HN도 최근에 말씀하셨고 나노신소재까지 오늘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2차전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채널 EBC